음 한번 한번 해봅시다 자 점원 점원 니경언니 여자 크리스타씨 남자 지연씨 어떻게 하고 남자 어서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침대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или 뺄고 하셨습니다 네 신혼 집에 나를 보고 있어요 아 예 여전히 뺄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모인에 갈까요? 신혼 집 신혼 집 신혼 집 신혼 집 신혼 뭐예요 신혼 신혼이 네. 어? 아, 우리의 가수는? 네. 아, 우리의 가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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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뭘 해요? 세 집에 들어가겠죠? 네. 네. 이게 신혼집이에요. 결혼해서 새로 살게 되는 집. 신혼집. 아, 오케이. 나우진 크리스타씨도 결혼하면 남편이랑 같이 새집에서 살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시집, 시집. 시집 아니에요. 아, 그거는 시집은 결혼하고 있어요. 시집은 뭐예요? 시집, 시집. 남편집. 아,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시어머니 계시는 집. 시집을 갖고 오면, 시어머니랑. textbooks 하겠다. 내가 가겠다. 아, 시ksom없어요. 예. 무서워. 무서워요. 그쵸? 무서웠겠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둘이서 살게되는 집. 신혼집. 알겠죠? 인도네시아 말로 뭐라 그래요? 자 그럼 내 신혼집에 노을 침대 보고 있어요 아 결혼 준비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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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어떤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이 있나요? 어떤 제품이 있나요? 특별히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인데 보다는 뭐예요? 보다 더하기 두다예요 두다는 뭐예요? 보다 두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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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음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주 sé합니까 정발리네요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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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바루, 상모로둑 상모로둑 알겠죠? 네 여자 아,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야. 이 가격이 가격이야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아, 네. 이 가격이 가격이 갈리 아, 네. 이 가격이 1.500원 1.500원 1.500.000원 아, 15.000.000원 15.000원 15.000원 너무 있어요 아, 네. 이 가격이 정말 좋은 침대예요 좋네 여제 어, 1.500.000원이에요? 1.500.000원이에요? 1.500.000원이요? 아, 당연히 있어요 아, 당연히 있어요 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은 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아, 당연히 있어요 이 제품은 그 제품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안내사 그 제품이 그 제품이 그 제품이 그 제품이 소소 오리사용 해도 탈역송이 꾸준히 초코 아나이니 menggunakan bahan latex jadi walaupun digunakan sangat lama 탈역 탈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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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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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ean 그런 것 같은 흡수 Rahe 풍경 경 Unlike 흡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좋다. 탄력성. 엘라스티시타스 그 다음 남자 아 네. 저희는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돼서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 잘못. 만약 잘못 구매할 tempat tidur 또 얼마 안 돼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얼마 안 돼서 바꿔야 되잖아요. 간따. 간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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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를 잘못 사면. 그니까. 그 잘못 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침대를 처음에 샀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석 달 쓰다가 봅니까? 침대가 어때요? 불편하면. 그쵸? 어. 네. 불편하면 이게 또 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네. 한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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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까. 뭐니까. 몇 년을 쓸 수 있어요?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죠? 애들이 나중에 애들이 낳아서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까지 써도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원단 어렵죠 원은 아슬리 단은 까인이에요 침대를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까인도 좋다 이 말이에요 바한 모델 tava齐 그런 비밀 적 Nazio 이제 과언을 하려고 하죠 제가... 전이... 정의... 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이... 제... 전이... 전이... 우리... 잘... 잘... 이제... 저희... 우리... 아, 그러실래요? 오, 그렇군요. 그럼 들어보고 다시 오세요. 거기 또, 렛렛돌아지야, 난리 다닐라기야. 그렇죠. 아무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너무 비싸. 비싸요. 1500만원짜리 침대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오토바이가 몇 대? 오토바이가 몇 대예요? 5대? 오토바이 5대. 오토바이 얼마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오토바이? 1500만원. 루피아. 1500만원 루피아? 네. 150만원, 한국 돈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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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18,500. 지금. 200만원 하잖아요. 200만원. 네. 200만원 오토바이가 몇 대예요? 오토바이가 몇 대냐? 8대네. 오토바이 8대. 오토바이 8대. 오토바이 8대 값을 1500만원. 오토바이. 너무 비싸서 잠도 못 자요. 아까워서. 비싸서 잠도 못 자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어려운 게 있긴 했는데. 뭐 어려운 게.. 뭐 설명을 아까 다 했고. 신상 아까 했고. 반응이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있어요. 좀. 여기서 좀을 이제. 원래는 루마이안 해도 돼요. 루마이안.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대비. 그쵸. 원반딩 깐. 디반딩 깐. 했고. 그 다음 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다. 라크스 소재를 써서. 그쵸. 탄력성이 좋다. 꾸준히. 라는 말. 고탄력이어서 고. 그럼 이제 띵기란 말이죠. 그쵸. 탄력이 좋아서. 충격. 소음. 흡수가 잘 된다. 침대가 좋아가지고. 위에서 뛰어도. 어. 괜찮다. 그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음.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네. 신혼집에 놓을 침대 보고 있어요. 아. 결혼 준비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봐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건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그럼 사이즈는 킹사이즈로 보시나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그럼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아.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침대에요. 1500만원이요? 더 저렴한 제품은 없나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아. 네. 저기 저희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한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에요. 아.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요. 침대 잘 바꿔요. 좀 더 둘러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음. Track 31. Dialogue 11. We're just browsing.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저요. 침대 보러 오셨나요? 어서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네. 신혼집에 놓을 침대 보고 있어요. 네. 신혼집에 놓을 침대 보고 있어요. 아. 결혼 준비하시는구나. 아. 결혼 준비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봐둔 제품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봐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그럼 사이즈는 킹사이즈로 보시나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아주 반응이 좋아요. 아,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침대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침대예요.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요? 더 저렴한 제품은 없나요? 더 저렴한 제품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어렵죠. 어렵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길어서 어려워요. 다시 한번. 아 당연히 있죠. 해보세요. 시작.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반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으로 흡수가 잘 되고요. 자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자 여기 강력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강력이에요. 강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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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탄력. 그런데 이 제품이 고탄력이어서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력. 강력. 탄력성. 탄력성. 고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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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탄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시작.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 부분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아 당연히 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아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분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분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여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하고 자격성이 꾸준히 좋고 자격이 없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아 네, 저기 저희는 아 네, 저기 저희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한 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예요 이건 정말 일산집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예요 아 저기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만져보세요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만져보세요 한 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요 침대 잘 바꿔요 좀 더 둘러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음, 좋아요 자,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네, 신혼집에 놓을 침대 보고 있어요 아, 결혼 준비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봐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그럼 사이즈는 킹사이즈로 보시나요? 네, 킹사이즈 침대예요 그럼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아,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침대예요 1,500만 원이요? 더 저렴한 제품은 없나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아, 네 저기, 저희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예요 아, 저기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요 침대 잘 바꿔요 좀 더 둘러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네, 침대 보러 오셨어요 아, 그럼 사이즈는 킹사이즈로 보시나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네, 킹사이즈 침대요? 탄력성이 꾸준히 좋고 고탄력이어서 충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되고요 아, 네 저기, 저희는 침대 잘못 사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 사는데 공을에 쓸 수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예요 아, 저기 원단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요 침대 잘 바꿔요 좀 더 둘러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음 자, 한 번 우리 연습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이제 자, 아까 미경언니가 점원했으니까 크리스타 씨가 여자 미경언니가 아, 크리스타 씨가 점원 미경언니가 여자 아까 지연 씨가 남자였구나 그쵸? 네 다시 바꿔가지고 자, 점원 지연 씨 여자 크리스타 씨 남자 미경언니 한 번 해보세요 어서오세요 침대 보러 오셨어요? 네, 애신한 집에 넣을 침대 보고 있어요 아, 결혼 준비 하시는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봐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그럼 사이즈는 긴 사이즈로 보시나요? 네, 긴 사이즈 침대요 그럼 이런 제품은 어떠세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아, 네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상품이라 가격은 좀 있어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침대예요 1500만 원이요? 더 저렴한 제품은 없나요? 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이 제가 신은 부부들한테 가장 강력 추절하는 제품이에요 라텍스 소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달력성이 꾸준히 좁고 탈력이어서 종격이나 소음도 흡수가 잘 됐고요 흡수가 잘 됐고요 아, 네 저기 저희는 침대 잘못 차면 또 침대 잘못 차면 또 얼마 안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 살 때 오래 쓸 수 있는 곳 사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애들 시집 장기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는 매트리스예요 아, 저기 문단도 너무 좋아요 한 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아니, 저기요 침대 잘 봤고요 좀 더 둘러볼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그럼 둘러보고 다시 오세요 음,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버케블러리 한 번 해봅시다 네